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기 전에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차전지 시장 전망 및 관련주 리포트 그 다음에 2차전지 중에서 특히 폐배터리 쪽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윤여겨 봐야 될 타이밍이고요 그 다음에 순환매를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 지금 날아가는데 순환매 하면서 가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 갈지 리포트에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 모든 리포트를 지금 만들어서 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지금 기다리면서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할 때 2차전지 쪽하고 AI 자율주행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니까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삼성전자 기다리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아래에 연락처 있죠 2차전지라고만 써서 보내주시면 이 모든 리포트 하고 차트 설정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차트 설정하는 자료도 다 같이 보내드립니다 자 이따 삼성전자 할 때도 나오지만 신비선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 그 다음에 세력이 입성한 것을 나타내는 노란띠 다 이거 모든 거 다 해서 이쪽 연락처에다가 2차전지라고만 써서 보내주시면 자료하고 그 다음에 리포트하고 싹 다 해가지고 우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내렸어요 그죠 이거예요 일단 전일에 5일선 위로 안착을 한 것이 상당히 주요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21선을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또 강조를 드렸잖아요 이 21선이 이 노란선입니다 이렇게 보면 노란선 이거 그런데 항상 21선 위로 올라선 다음에 21선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21선 위에 안착을 한 다음에 21선을 지지를 하다가 이 선을 깨잖아요 그러면 추세가 하방으로 빠져요 올라오더라도 21선을 막고 더 못 가고 이제 빠지고 최근에도 이제 21선 터치하고 빠지고 11선 터치하고 빠지다가 5일선 위로 올라왔지만 21선 위로 못 넘잖아요 그런데 못 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무슨 뉴스가 나냐면 지금 이런 뉴스가 나요 지금 오늘 뉴스에서도 보면 바이든이 미국 바이든이요 미국 바이든이 돈줄 맞고 기술 빼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옥죄는 독소조항 바이든이 이제 자기네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지어라 지으면 미국에다가 지니까 기술을 빼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다가 지어라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겁니다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어요 반도체 공장을 지우면은 여기 공장을 지우면은 뭐 공장 여기 이제 땅도 사서 공장 짓고 그 다음에 여기 미국 사람들을 써서 미국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사람들한테 임금을 줘야 되죠 자 근데 얘네들 인건비가 비싸요 인건비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공장에서 만들어내기면 각종 세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바이든이 야 여기다가 비용 들어가는 거 내가 보조금 줄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보조금 예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결국 보면요 보조금 주는 게 클까요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클까요 비용이 더 커요 이게 이렇다니까요 비용이 더 크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여기서 여기서 공장 미국에다 공장 지어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수도 있다 근데 너 여기다가 미국에다가 공장 안 만들면은 삼성 너네들 니꺼 안 쓸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갖다가 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짓게 되는 건데 짓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나서서 좀 카바도 쳐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 얘기에요 결국은 바이든이 이 내용이 결국은 바이든이 자 결국은 바이든이 이렇게 돈줄도 맞고 기술도 빼가고 중국도 결국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짓인데 그럼 중국도 견제하고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중간에서 별로 안 좋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도 내렸습니다 자 자꾸 이제 지수가 올라가거나 또 조금만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또 반등을 주긴 하는데 말 그대로 떨어지다가 반등이지 추세가 더는 안 되려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21선 차트상에서는 21선을 돌파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이 200만 주 이상씩 3일 연속으로 3일 연속으로 들어와줘야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요런 뉴스하고 더불어서 쫙 추세를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외국인이 63만 주 팔고 기관이 65만 주 팔았어요 매도가 나와요 그리고선 개인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떨어지는 아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얘기했겠죠 외국인이 200만 주 이상 사야 되는데 외국인이 120만 주 산 게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어요 어제 요렇게밖에 못 샀기 때문에 오늘 21선까지 올라가는 양봉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빨간색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게 이제 한 200만 주 이상 되고 그 다음에 21선을 돌파할 때 21선 돌파할 때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1선 돌파할 때 외국인이 200만 주 이상 한 300만 주고 이렇게 빡 하고 멋지게 들어오면은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좀 모자라니까 희한하죠 200만 주라고 그랬는데 120만 주 들어와서 조금 조금 모자라는데요 그랬더니 진짜 200만 주 안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다시 직전 저점이었던 크게 보면은 6만 500원 그죠 6만 500원이 종가상 종가상 6만 500원을 안 깨고 있어요 그죠 요걸 안 깨고 있는데 이렇게 또 뉴스가 별로인 뉴스가 나왔지만 이 저점을 안 깨면 뉴스가 좀 안 좋아도 뭐 6만 500원 좋으면은 좀 올라가 그럼 여기서 계속 계속 오르다가 내리다가 오르다가 내리다가 오르다가 내리다가 이렇게 하면서 버티면은 21선이 점점점점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버티는 사이에 그럼 나중에 21선을 올라타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모양을 지금 그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요 6만 500원을 깨겠다는 소리인지 이제 그게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6만 500원에 61선이 있어요 이게 초록색 선이 요게 61선인데 요 61선을 요 선이 61선이에요 요기가 1차라 그랬어요 요기가 1차 지지 라인 2차는 요기 요 핑크색 선 요게 뭐예요 요게 중심선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위에 이제 또 121선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근이 5만 9천원대 6만원을 깨고 5만 9천원대까지 밀리면은 여기가 2차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또 6만원을 깬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6만원을 깨잖아요 그럼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깨질 때는요 빨리 내려와가지고 그냥 훅 하고 깨고 V자로 반등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딱 좋은데 안 깨질라고 계속 횡보를 하다가 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매물대가 쌓인단 말이에요 예 이게 문제죠 빨리빨리 떨어져야 올라갈 때도 빨리빨리 올라가거든요 요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버텨 버티면 둘 중에 하나야 돼 떨어지다가 버티면 아 이게 이제 지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쪽에 지지라면 이것이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올라갔을 때 아주 멋지게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지지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얘가 이 지지를 보이다가 지지를 하려고 잔뜩 버티다가 버티다가 떨어져 예 버티다가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참 안 좋아져요 왜냐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반등이 나와서 올라갈 때 생각해봐요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물려있는 애들이 많겠죠 그러면 이게 매물대로 작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올라왔을 때 상당한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저항이 됩니다 저항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떨어지려고 그러면 빨리 떨어져라 아니면 계속해서 악재가 나와도 계속 6만 5백원을 지지를 한다면 예 여기서는 반등을 줘야지 이 지지받던 애들이 그 힘을 다시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1차 61선 부근 6만 5백원 2차 여기 5만 9천원 이하 자 중심선으로 치면 5만 8천 5백원 부근이 돼요 자 이 부근에서의 2차 시점이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것이 이제 가장 두 번째 이제 중요 포인트예요 이때 딱 만약에 2차까지 떨어졌다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옛날처럼요 이렇게 5일선 위로 딱 올라오는 양봉이 딱 나오면서 여기서 외국인이 200만 주 이상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지지 라인에서 지지 라인에서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또 정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할 때 들어오거나 돌파할 때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요 더 신뢰성이 높으려면은 3일 곱하기 3일 3일 연속 연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1선을 돌파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는 이 중심선 부근 여기에서 반등 포인트를 보이는 게 두 번째 방안 첫 번째 돌파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거냐 아니면은 지금은 외국인이 팔다가 떨어지면은 여기서 들어올 거냐 떨어졌을 때 들어와야지 멋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방안을 다 생각을 해놓고 시나리오를 그리고선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여기까지도 내려오면은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내려왔다가 반등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왜냐 지금 6만 원을 안 깨려고 버티고 있으니까 6만 원을 손절쳐야지 그리고선 매도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물량을 누가 잡아요 외국인이 잡아요 항상 그래서 어떤 특정 지지 라인을 깼다가 올라가는 데가 올라갔을 때가 훨씬 더 반등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깨는 지지라고 부릅니다 깨는 지지 어떤 지지 라인을 깼다가 올라갔을 때 뭐 깨가지고 쭉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살짝 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때처럼 딱 이때가 그거예요 하루 이틀 3일 깼어요 3일째 3일 동안 깨고 4일째부터 저점 찍고선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들어오면서 깨고 나서 4일째 5일째 되는 날 다시 중심선으로 복귀를 하니까 이렇게 슝 하고 올라간 거예요 이번에도 6만원을 깼다가 차라리 빨리 복귀를 하는 것이 다음번 6만 5천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조금 이제 주춤거리는데 추가 하락을 한다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만약에 밀리면 불안해하지 말고 아 여기서 매수 시점이구나 여기가 또 반등의 포인트구나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도 자 이렇게 이렇게 박스권 있죠 자 이 박스권의 이 상단 상단이 그동안에 무슨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는 저항의 역할을 했어요 그죠 저항의 역할을 쭉 하다가 여기서 그죠 하다가 돌파를 하니까 이 부근에서 지지로 바뀌었죠 저항이 돌파를 하면 지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지받고 올랐는데 이 올림폭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림폭이 그 폭이 바로 박스권만큼 딱 움직인다 그랬어요 이 폭이 이 폭이 같은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쫙 올리면 똑같죠 자 이거를 박스권을 그대로 쫙 올리면은 이거 봐요 똑같죠 이 폭이 이 폭이에요 이 폭이 이 폭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은 폭만큼 올라가는 게 이게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라인은 돌파를 했으니까 지지 라인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이제 뿅하고 양봉이 나오길래 아싸 좋다 지지가 나오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얘가 21선이에요 이제 잘 봐요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서 보면은 얘도 21선 얘도 요렇게 노란색 선이에요 그죠 요렇게 그러면 요 노란색 선을 밑으로 깼어 깨면 이제 어 하락이 나오겠구나 오케이 하락이 나와 나오는데 일단 요 상단선 상단선을 지지를 했어 그리고 반등이 나와 그러면 어디를 넘어야지 추세 전환이 된다 그랬어요 어제 요 21선을 뿅 하고 넘어줘야 추세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도 요 21선을 넘어가 주는 것을 이제 기대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요 지수 차트를 봐봐요 코스피도 오늘 오르고 코스닥은 오늘 조금 내렸어요 양봉이긴 양봉이지만 자 그런데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카카오는 못 올랐다 이거예요 어제 올랐기 때문에 그거 올랐다고 또 전부 또 팝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또 많이 팝니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어제 쌍크림에서 들어왔는데 오늘 또 많이 팔았죠 근데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산 애들이 산 애들이 금융 투자에서 샀다 이게 좀 별로다 그랬어요 그죠 왜냐 금융 투자에서 많이 사면은 얘네는 단타예요 단타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면 다음날 또 팔아요 금융 투자에서 오늘 어제 30만조 들어왔는데 오늘 15만조 팔았잖아요 그나마 좀 연기금에서 들어오면 좋은데 연기금에서 들어오다가도 반등이 좀 나오니까 또 팔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도 들어왔던 거 다 팔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올라가려다가 말았다 그게 지금 그만큼 21선 돌파하는 게 이게 금방 올라갈 것 같아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박스권 그 다음에 밑에 이제 61선 또 121선 일단 지지 라인들이 좀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 박스권은 좀 지지하면서 오늘은 좀 내렸지만 다시 6만원대를 지지하는가 이걸 계속해서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 여기서 안 떨어지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버티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이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21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뿅 하고선 올라서 다시 7만원대까지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박스권을 성공을 했으니까 지지에 그래서 박스권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다가 이때처럼 여기 밑에 1차 박스권 지금 이 위에가 2차 박스권이잖아요 그럼 2차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 그 다음에 얼마까지 갈까요? 6만원에서 7만원 갔으니까 7만원에서 8만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부터 8만원 이렇게 딱 계산을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카카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1차 지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1선을 넘을 때 쌍끄리 매수요 반드시 쌍끄리여야지만 그 효과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끄리 기관이나 외국인 한 명만 들어왔다 별 볼일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것만 한번 계속 들어오는가 수급이 들어오는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이버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보면은 자 이 폭이 박스권 폭인데 이 폭만큼 또 올랐어요 이렇게 그 폭만큼 올랐는데 지난번에 딱 고점 찍고서 이렇게 수급이 내려오다가 어제 아주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어요 그나마 네이버는 5일선 위에 안착을 하고 오늘 내린 게 그나마 아직까지는 5일선 위에 있어요 네이버는 그래서 카카오보다는 조금 차트 모양은 좀 더 나은 편이다 그렇지만 얘도 똑같이 21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21선 위에 있어요 항상 이렇게 보면요 요렇게 올랐다가 21선 밑으로 갔다가 21선을 다시 재돌파했을 때 21선을 재돌파했을 때 상당히 강력한 시세가 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번에 LG에너지 솔루션이요 요런 패턴을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봐요 LG에너지 솔루션 보면은 얘가 요렇게 올랐다가요 21선을 깨고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61선 지지하고 여기서 21선을 돌파해요 이거예요 요거 요런 패턴이에요 요렇게 올라가다가 21선을 깨고 내려왔죠 요렇게 가죠 그런데 이 21선을 양봉으로 요렇게 뿅 하고 돌파했죠 요기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가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 여기서 요렇게까지 올라왔다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른 자리인 거예요 뚫었으면 뚫었으면 간다니까요 자 그럼 뚫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뚫었으니까 가잖아요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뚫을 자리까지 왔다가 못 가잖아 물론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쉬었다 가든 뭘 가든 이렇게 밑에 떨어지지 말고 버티다가 21선 돌파 이때에 중요한 것은 진짜 돌파냐 가짜 돌파냐 수급에 딸려있다 수급에 돌파할 때 네이버는 누가야 기관이 컨트롤하는 종목이에요 기관에서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요것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네이버도 어제는 외국인 기관 들어왔는데 오늘 또 외국인 기관 쌍끄리 매도죠 특히 기관의 기관의 이 매수세를 네이버는 눈여겨봐야 된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관찰하면서 영상에서 여러분께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역시 2차전지가 불을 뿜죠 이런거에요 똑같이 코스코 케미칼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21선 밑으로 내렸다가 21선은 재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거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환매가 되면서 2차전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2차전지 총정리된 리포트 종류별로요 폐배터리도 있고 정보채 배터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인공지능 AI 관련주들 총정리된거 있구요 자율주행도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지지가 되는 중심선 설정까지 싹 다 해가지고선 이쪽으로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2차전지라고만 써서 보내주시면 자료들을 여러분 카톡에서 받아볼 수 있게끔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